뒤에 멋있다, 획득 오빠. 하객분들 좋아서 잘생겼다고 많이 났겠네. 친구까지 잘생겼다고. 박수 암선보다는 경건하게 좀 보내요, 이렇게. 이게 막 폭차오르셨구나 이거. 무지당 열리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진짜 배우다, 배우. 드라마 같다. 오, 뭔가 이상하다. 일본 말로 얘기하니까. 10, Ms. 히라에 사이애, 인 홀블리 맥슬리. 신부가 류조에 다시마. 창문이 잘생긴. 여러분, 시끄럽이 자라고. 그리고, 문 아, 저렇게 베일을 올려주시고 아, 또 울어? 근데 벌써 울려, 울려 아, 정말 울보 아, 쌓여있는 게, 가슴에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머님이 좀 울컥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걸음 템포가 좀 다르네요 예, 완전히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웃음기 싹 없고, 정말 한국은 엄청 웃겨야지 성공한 결혼식이 좀 되잖아 많이 웃기고 저희는 뭐 축제 보내기로 하잖아요, 파티처럼 아버님 역할은 여기까지고 에피스프리 propose 助け、変わることなく、その命の限り、固く摂荘を守ることを誓いますか。 はい、誓います。 平井沙耶さん、あなたはこの男性と結婚し、この男性を愛し、敬い、慰め、助け、変わることなく、その命の限り、固く摂荘を守ることを誓いますか。 はい、誓います。 素晴らしい? アーメン。 指輪の交換。 指輪とはとても貴重なものです。 あなたの愛と信仰を aceみます。 しんろうから、死。 아니, 왜, 왜, 왜 연습 안 했어? 아니, 이게 숨을 생각에 우리가 하얘죠, 둘 다. 긴장하니까. 왼손, 왼손, 왼손에다가. 아, 예쁘다. 저도 그 반지 껴줬을 때 기분이 생각나네. 아, 진짜 떨렸는데. 에스코트 해줘. 아, 내려가야 돼?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해. 몰랐어. 아이고, 이런. 저는 리허설을 안 했나 봐. 이거는 리허설 없었거든요. 저기서는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아, 저기서. 감사합니다. 90도. 90도. 아, 너무 든든하다.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다. 파이 형수가 있는 게. 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어어, 여기까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어어, 여기까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와, 좀마. 과연, 과연? 과연? 레드, 레드!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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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뭐야, 뭐야? wake up! 레드, 레드, 레드 자, 핑크! 왜, 왜 더해? 레드! 핑크! 레드! 우와, 레드! 아아아아아아 만주 커플이네요 진짜 그림 같다 이런 노래들도 전부 저희가 정한 거예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드래곤볼 주제곡이고 드래곤볼 주제곡? 지금 나오는 거는 시티헌터 주제곡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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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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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티헌터 주제곡은 웨이닉 케이크입니다 오 하트 웨이닉 케이크 웨이닉 케이크 웨이닉 케이크 웨이닉 케이크 대박이다 아우 얼마나 계속 쳐다봐 눈으로 막 한 장 한 장 사진 찍고 있는 거 같아 아 소녀 생각난다 잘하셨어요 잘하네 잘하네 역시 센스가 있어요 우리 형님 역시 얼굴에 다 묻히면 어떡해 아 그렇죠 이쁜 얼굴 또 막힐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는 만큼 오 아 니온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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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연이 장난기가 조금 있는데 개구진데 개구진데 왜 왜 엄청 많이 판나 보라 반 반 4분의 1 응 아 아 먹어야지 먹어야 돼 할 수 있어 의세훈씨는 할 수 있는데 저걸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 이게 꾹꾹 누르면 사면 돼요 들숨 들숨 들숨을 이용해서 신방이 내가 다 내가 다 입이 커진다 에이 아 아 아 그래 가자 네 오 오 오 우와 뭐야 되잖아 되잖아 이게 왜 이렇게 커 우와 잘했다 잘했다 아니 사연한테 놀랐네 이걸 다 먹는 줄 몰라 남기 없이 이야 그냥 깔끔하게 고 야 좋다 자택이세요? 동작 바로 옆에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 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이치다임 모 이다임에 모 삼다임에 모 삼다임에 모 삼다임에 모 오지 수고이네 수고이데스 수고이네 수고이네 수고이데스 와 그 다음이 이제 다 아 제가 다음이 다음이 아 아 괜찮네요 아 아 아까 말씀하셨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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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그래 한글로 쓸게요 심씨는 그래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의미가 아 밑에 아버지가 차가워 밑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차가워 한글로 쓸게요 심씨는 그래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의미가 아 밑에 아버지가 이거 해볼 적이 없대요 시윤씨 위해서 어 진짜 혼도 시윤씨 위해서 아 얼마나 이뻐지나 사위를 위해서 아 평생에 처음 사위를 위해서 차를 내리셨다고요 웬일이야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면 되는구나 응 진짜 정말 감동이다 정말 얘기하네 아이 아버지 뭐 쓰시는데 뭐라고 적으실까 하잇 가족국 어 어 민낭 민낭 깬키 아 맞아 건강이 최고예요 뭐 고마는 그 소원은 뭐 맞아 저는 어 어 빨리 홍강 아이를 같이 아 되게 기네 응 겐키 고도모를 어 갖게 해주세요 응 어 어 오또상니 가와이 어 마고 오 어 어 뭐지 혼자가 혼자가 셔츠 나 아 망 으 yar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